반갑습니다. 메가스테드의 과학탐구 지구학 검용대생입니다. 자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지구학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를 하기 위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? 그래서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선생님 언팩트 모의고사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4개 시즌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즌으로 진행되는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1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도대체 기출이면 기출이고 기출변형이면 도대체 이거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건지 한번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엄영래쌤이고요. 자 언팩트 모의고사는 꼭 언팩트, 임팩트 있게 언팩트 진행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 4개 시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시즌1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기출변형 모의고사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유형 중에서 어쨌든 평가원은 과거의 기출들을 다시 순행해서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주제들은 다시 반복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주제들을 기존의 기출, 아 이거는 예전에 내가 풀었던 그 어딘가의 기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기출의 냄새가 많이 지워진 그래도 변형이 됐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그래서 선생님과 저희 연구실이 만약에 평가원 출제진이라고 하면 이 기출을 어떻게 수능 형태로 낼 건지 그래서 그런 기출의 본질에 충실하게 변형했지만 새로운 냄새가 나도록 변형한 모의고사가 총 3회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올해 EBS 수특은 이미 나와 있죠?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나오면 이 올해 수특하고 수안 중에 과연 선생님과 연구실이 출제진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들을 연계해서 출제할 건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시즌2는 EBS 연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기출변형과 연계변형 모의고사는 총 3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시즌3 신유형 모의고사는 그럼 이제 기출과 EBS 연계는 했다. 그럼 이제 평가원이 내는 문제들은 기출, EBS, 신유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안 나왔던 유형 중에서 개념은 지구학원의 개념을 담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정해진 30분 안에 이걸 좀 자료를 해석하고 올바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시즌3 신유형 모의고사에서 총 4회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바로 전에 이제는 실전이다. 이제는 수능이다. 그럼 난이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수능에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시즌4 파이널 모의고사를 총 4회 진행을 해가지고 총 여러분들 온라인에서는 모의고사가 3, 3, 4, 4 그러면 총 몇 회죠? 14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. 그중에 이제 이번이 첫 번째 시즌1 기출변형 모의고사인데 작년에도 이제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다 저쩌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 기출을 이해도기상 했는데 과연 기출변형 모의고사 푼다고 도움이 될까?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하긴 해요. 여러분들 이제 기출하고 EBS는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선생님이 현장에서 좀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기출을 몇 번 돌렸는데요. 저는 EBS를 몇 번 돌렸는데요. 이제 앞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? 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. 근데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EBS 연계교재 같은 거는요. 그걸 몇 번 돌리고 몇 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냥 한 번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. 다만 기출이나 EBS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볼 때 도움이 되려면은 내가 대학 갈 때 사용하는 점수는 올해 11월 19일에 보는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그 수능 지구학원 딱 20문제를 딱 시험지를 펼쳤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과거의 기출의 어떤 기출을 혹은 올해 EBS 연계교재에 어떤 EBS의 연계 문제를 연계해서 출제를 했다 치면은 내가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예전에 풀었던 그 기출 문제 개념이나 자료를 끌어다 쓴 거구나. 혹은 이거는 EBS의 어떤 문제를 끌어다가 연계를 한 거구나. 그게 떠올라야 돼요. 몇 년도 몇 번 문제인지 EBS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인지 그 정도까지는 안 떠올라도 상관없지. 그런 건 떠올라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. 근데 최소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과거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응용했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연계해서 냈는지 그게 떠올라야지 기출이나 EBS를 푼 게 의미가 있다고요. 뭐 기출을 10번 돌리고 EBS를 10번 돌렸는데 막상 수능 문제를 봤는데 예전에 어떤 문제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 이게 안 떠올라. 이건 안 푼 거나 마찬가지지. 단 한 번을 풀더라도 올해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하고 연관해서 출제했느냐.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알겠어요? 그래서 저희 기출도 기출변형 모의고사도 기존에 났던 기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그 기출의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개념들을 연습해보라고 변형을 많이 시켜놓은 거예요. 거기 문제를 새로 만든 것들도 많고요. 비슷한 유형이지만. 그리고 이제 풀면서 기출을 봤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 자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오개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니까 우리 학생이 김앵은 학생이 풀면서 오개념 같은 것도 여러 개 참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수강평을 올려준 거예요. 그리고 문제퀄. 제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평가해 주세요. 좋다 나쁘다. 그래서 그 뒤에 시즌 4까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질 좋은 모의고사를 가능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교문 앞까지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저는 톰 하고 넣어드리기만 할 겁니다. 그럼 그 이후에 대학생활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틀린 문제 선생님 강의 이건 반드시 해설강의 잘 들으시고요. 수업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니 너무 좋다고 김은영 학생이 좀 올려줬습니다. 자 그래서 강의 특징은 자 일단은 평가원하고 교육청 기출 중에서 중요한 자료들.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래도 평가원에 나오는 자료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자료들은 좀 선생님의 연구실만의 시각 선생님만의 시각을 가지고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기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똑같은 개념이라도 평가원이 기출에서 사용되는 지문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그런 지문들을 평가원이 내는 그런 문장 구조라든가 평가원이 내는 식으로 그대로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평가원 지문에 익숙하도록 모의고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하지만 기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 이건 내가 어디선가 봤던 기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왜냐하면 그게 올해 수능에서도 평가원이 사용하는 그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나 아니면 EBS 연계 방식이니까 그렇게 총 3회 모의고사를 구성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3회 그리고 해설강의 3회 그리고 해설강의는 60분 내으로 총 3강이 올라갈 텐데 이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연습이잖아요. 실전 연습인데 우리 실전에서 이제 수능은 딱 지구학 1 문제를 푸는데 30분을 주죠. 근데 이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이 30분 시간을 딱 재가지고요. 보통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를 초볼로 푸는데 여러분들의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야 됩니다. 그럼 시간 체크하세요. 15분에서 20분.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 주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약간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7분, 28분 되면 5회 만에 마킹하고 그 다음에 한 30초 남겨놓고 마킹한 5회 말하고 시험지하고 같이 제대로 마킹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래서 실전하고 똑같은 식으로 3회 분의 모의고사 그리고 언팩트 총 진행하는 14회 분의 모의고사를 똑같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 한번 풀 때도 그냥 모의고사 한번 스윽 풀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들을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반드시 좀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전문학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러면 가능한 전문학의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자료를 접근하고 그리고 올바른 과정을 도출하는지 반드시 해설 강의를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의고사는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제 실전과 동일한 연습 30분을 똑같이 사용해서 문제풀이, 마킹, 검토까지 똑같이 진행을 하세요. 알겠죠? 그리고 선생님의 문항 접근 방식 그리고 그 문항에서 필요한 개념들도 저희는 같이 좀 정리를 하니까 해설 강의를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. 그래서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역시 작년처럼 믿고 듣는 어명대 여러분들이 전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저에게 멱살 잡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학교까지 저절로 끌려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원팩트 모의고사 시즌 1이 시작됐습니다. 시즌 1부터 시즌 2, 3, 4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기로 약속한 모의고사 정말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진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릴게요.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